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화물며 전화하는 날 아 근데 저기 연습실 첫 공개예요 티아라가 어디서 연습을 하느냐 별거 없습니다 한평 남짓한 이 공간 SG워너비 다비치 씨아 선배님들 그분들이 다 여기서 연습을 하셨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도 여기서 연습을 하셨어요 비가 와서 네 얼굴이 또 생각나 이 길에서 그날처럼 너들에 지을 거야 네가 다시 올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저희가 아기인데? 아기는 지금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시선을 봤구나 다산의 여왕이 되어라 저희도요? 다산이요? 티아라예요 다산이요? 1년 전에 봐도 가요계의 여왕이 되어라 막 이러고 다산이요 다산의 여왕이면 김지성 언니이시잖아 아 왜 이뻐요? 걸그룹 끝나면 시집갈라이잖아 거기에서 시집갈라 가족이 되었나 이제요? 미안하다 근데 결혼하셔서 아주 좋나요 짠! 웰컴 투 티아라 숙소! 오라머니와 큐리언니가 사는 방입니다 네 공개를 하라고 해서 어우 안되겠네요 오오오×4 저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그건 안될 거 같아요 다시 공개 HUMON 반만 우선 이 감사합니다 소현을은 수현이 방이지만 사실 은정이 와 우리 처음 공개하는 우리 막내 허영이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쓰는 방입니다 그렇죠! SMS 거울로 잠시 지연 양의 모습일까요? aron zes 2 멋진 촬영 중이라 지연이 얼굴 별로 안вид 뿅! 우선 첫 번째로 이쪽 공간은 저의 소연이 공간이에요 어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? 어 엄마 은정이를 깨우기 위해서 저 소연이가 직접 구입한 두 고정입니다 또 은정언니는 안 일어납니다 은정이 빨리 일어나주길 바래 바래 벗기는 데 부터 쓰기 시작되는 거예요? 벗기.. 잠깐 언니 벗기지 마! 잠깐만 언니 벗기지 마! 잠깐만 언니 벗기지 마! 벗기지 마! 아 지퍼는 그냥.. 깜짝 놀랬다. 깜짝 놀랬다. 꼼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엄마고 아빠고 애기고 아빠가 먼저 나와. 엄마가 한 사람 짚고 있을까? 엄마.. 나 뽀뽀! 뽀뽀! 얘 뽀뽀할 때 누를 위로 한다. 다시 뽀뽀! 아 얘 어떡하냐! 아 마지막! 엄마! 그리고..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바깥쪽으로 팔을 쭉 뻗고 숨을 내쉬면서 잡으세요. 음.. 어디를 잡을까요? 아! 안쪽으로 팔을 쭉 뻗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잡으시고요. 8초 정도 이후 마술가야! 우리 막내! 우리 막내야 웨이브!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 빼고 촬영하는 거예요? 아니 근데.. 되게 웃기는 게 우리를 빼고 촬영하려면 아예 스케줄을 잡지 말던가 그래! 어? 똑같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샵가서 준비하고 와놓고 우리는 촬영도 안 하고 우리는 이런 조그만 카메라 찍고 응? 우리가 직접 찍으려 지금 셀프카메라다 팔 떨어지겠어 팔 떨어지겠어 마이크도 안 떨어졌어 마이크도 오 대박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어이가 없어요 지금부터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고 고 생 요 오세요 오세요 오시라고요 오세요 오세요 오 쟤네 쟤네 왔어 뭐야 뭐야 안 돼 야 쟤네 빨리 안 와 안 와 안 와 아니 쟤 이러면 안 되지 아 매일매일 그럼 안 되지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럼 안 되지 아 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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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쟤 쟤 아 그래 아니 애기를 먹여주지는 못해 만큼 지금 먹여다려는 줄 알아? 우리 지연이 뭐 줄까? 이거 줄까? 이거 줄까? 아 그래 지연이 이거 줄까? 더 더 더 엄마 더 줄까? 오 오 꼭 까 꼭 꼭 까 까 만유도 어 어머니 아버지 내 애기도 힘이 세 아니 이 여자가 정말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? 애가 왜 이렇게 커요? 입도 크고 애가 애가 멘진아 멘진아 멘진 멘진 잘했어 레드 아우 바지가 축축할 정도로 가져가세요 그만할까? 바이브 멘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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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틈만 ее 동화 뉴 okay 动 ba liber 이거 이거 들어 너무 애ما 다가 남 metabol저도 discard 이 이게 뭐야? 내일은 내볼까? 신기하다 뭐해? 가자 이미 내 거가 됐어 엄마 아니야 이런 사람 만나면 따라가면 안 돼 메이드 어? 하다 너무 웃어? 엄마한테 딱 이뻐 가자 안녕해 누나 안녕 안녕 가자 저 말을 잘한다 엄마 한 입 마 네? 표정 봐 지지 딱 한 입 주네 딱 한 입 준다 엄마 맞춰 우리 뮤지션입니다 응 가자 꿀 가자 이야 작자가 성공 문 닫고 문 닫고 우리 석상선은 절로 가야돼 가자 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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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와서가? 좀 빨리 싹 아유... 그렇지 그러면 지연이 맞다는데 짠 역시 뭐야 휴 뭐 여기 다시 휴 휴 왜 하다 휴 휴 휴 휴 휴 휴 휴 베이베이 엄마 왔다! 엄마 왔다! 웃는다 야 추워 죽겠어 지금 춥고 배고프고 얘는 그래도 내가 우유라도 타왔지 나는 우유도 없고 근데 원래 이렇게 납치하면 춥고 배고픈 거야? 원래 이래 모르는 척해?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 무슨 일이야? 어디야? 어 여기 저기 부산 부산? 부산이 아닌 거 같은데 갈매기 소리 안 들리냐? 메이빈 바꿔 야 메이빈은 너네랑 같이 갔잖아 메이빈 바꿔 야 메이빈이 너네랑 같이 갔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엄마 왔다 오 진짜 웃긴다 나 지금 나 지금 지연이랑 같이 안 있거든? 손도 또 건드리지 마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뭔가 수성해 뭔가 수성해 와 진짜 예뻐 야 최고야 최고 진짜 예뻐 진짜 메이빈 최고 짜잔 기분 좋아요 메이빈 형아하고 동생한테 자랑해야 돼 알았지? 뽀뽀 엄마 뽀뽀 지연 한 번 더 후보 아휴 가자 뭐야? 뭐야 이거 민박집 아니야? 여기야? 여기야? 너 엄청난 집에 나 왔는 줄 알아 난 한 2층, 3층 집 야 뭐 운동장 이렇게 그냥 애들 훈련 시키냐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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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 같아 아휴 되게 막 나 오늘 집에 어떡해 아휴 그 도둑이면 살만 하겠어 남서 아 그 애기한테 우와 살다니 도망스러워 여기 아니야 여기야 아휴 아니 우리가 짐도 다 합격했는데 와가지고 숟가락만 딱 얹겠다 이거 아니야 아우 들어가자 바로 그거야 응 어 아 미빌 아 아 아 랄라라라 랄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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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를 얹어봅시다 꿍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